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른 나라 사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 외신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이완 구대는 중국의 침략에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작은 제목은 빈약한 준비와 낮은 사기는 긴급한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기본훈련에서 나뭇잎서기와 자초뿌리가 뽑기가 들어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중국 중국과 대만은 하나다를 주장하는 중국공상당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대만군은 방어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국방부와 행정부 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이다. 그런데 바로 대만이 10시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놀랍다. 대만군의 빈약한 훈련과 저조한 사기 젊은이들의 병력 깊이 등이 원인으로 곱히고 있다. 약 16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한 대만은 매년 약 8만 명을 징집한다. 예비군은 220만 명이다. 기본 군사훈련은 4개월간 진행되는데 일부 사격훈련은 제외하면 낙엽청소나 타이어 옮기기, 잡초복기 등 잔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 대만 젊은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 아래 자라난 세대로서 스스로를 딸기세대, 스토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지칭한다. 물은 딸기처럼 연약하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직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고 지칭했다. 이들은 훈련 중에서 무료 후에 미국 전쟁 영화를 봤다거나 군에서 독서나 거리, 검링거리기 같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 젊은이들이 군을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인데 일부 청년들은 햄버거를 폭식해서 체중을 늘려서 병력을 회피하고 있다. 전직 미국 해병대 대령 그랜드 뉴스엄은 대만 군은 빵 자금도 부족하고 예비군 시스템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인들은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하지만 대만의 기대처럼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위해 나설 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21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방어를 언급했다가 백악관이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면서 이를 수습해버리곤 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같은 보도를 뒷받침하는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져고 있습니다. 독일 공룡국제방송인 DW는 지난 5월에 타이완 현지 보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군도 70만 명이 있지만 이들이 기꺼이 싸우리라고는 착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예비군은 2년마다 7일간 소집되지만 대부분 하루 모이면 그만이다. 한편 타이완의 저널리스트인 폴 후왕은 지난해 2월 미국의 외교안부 저널리인 폴린 폴리시에 이런 비판을 내놓았다. 타이완군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타이완 숨의 최전선을 지키는 기갑, 기계화보병, 포병도 피로병력의 60에서 8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추꽁저 타이완 국방장관은 이렇게 경고한다. 2025년까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믿는 타이완 국민은 전체의 22.3%에 불과하다. 59.6%는 개연성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일축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타이완 젊은이들의 문제인식이다. 여러 외국 언론과 인터뷰 젊은이들은 중국이 침공하면 전세계가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이 국제적 평판에 추락하는데 그렇게 침공하겠느냐, 미국 같은 나라가 개입할 것이다. 이런 답을 내놨다. 이런 사람들이 기대에 대해서 중국이 자유 홍콩을 어떻게 제압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면 타이완인들은 아주 큰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국제사의 평판 따위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망각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든 세대는 국공 내전의 혹독함을 피해서 대만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연령으로 보면 이들 세대는 대배분이 80대나 90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인구의 대다수는 공산치아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산치아에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치아에 놓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중공 또한 집요하게 정치공작이나 언론공작을 해왔을 것입니다.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면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이완의 이야기가 타이완만의 이야기인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집요한 직들에게 둘러싸여서 적은 인구를 갖고 자국을 확고히 지키는데 그런 믿음과 행동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정말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920만, 1000만을 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남녀 모두 각각 2년 반, 2년씩 복무합니다. 여자도 2년씩 군대를 갑니다. 국가가 상무정신을 잃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복속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가가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바칠 수 있다. 그런 정직함과 정의감을 국가가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복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첨단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요소를 빼놓고 국가 보존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굳센 의지와 실전력이 없다면 결국 전체주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오랫동안 갈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라는 것은 4년이나 5년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보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의비에서 어떤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주의를 택할 수 없으니까.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굳센 의지와 실행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름될 수가 없다는 것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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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